지수야 나뭇잎 하나가 아무 기척도 없이 어깨에 툭 내려앉는다 난 지수의 음성이면 충분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인데 파고돌듯이 들어왔다 오후 4시 낮은데 어둡고 하귀길 속 어둑한 검은 오후 기원아? 지수가 무서워했잖아 밤같은 오후 이상한 검은지의 점소가 없니 그러나 준비하십시오 구름이 너무 불쌍 어울리네 극복한 박션 그것이 타격적인가요? 네 이럴 때 참 Configuration 부족한 검은색 부족한 검은색 아름다운 있습니다 부족한 검은색 극복한 검은색 검은색 에어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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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